실전회화 네 번째 시간, 기초 영어의 기본 뼈대가 되는 문장들, 100문장 정리 나는 학생입니다.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B 동사인 am I is는요, 문장에서 주인공의 정의, 그리고 성질,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주인공은 뭐뭐다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쓰는 B 동사입니다. M 그는 배가 고프다. He is hungry. He is hungry. M or is는요, 짝이 I일 때는 M, U일 때는 R, 히나 쉬일 때는 is, 데이나 위일 때는 R입니다. 그들은 건강합니다. They are healthy. They are healthy. 자, B 동사가 주인공의 정의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It is not mine. It is not mine. Mine은 나의 것이란 뜻이고요. 자, B 동사의 부정은요, B 동사 다음에 not을 넣으면서 부정이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영어 선생님이세요? Are you an English teacher? Are you an English teacher? 자, B 동사의 의무문은요, 주인공과 B 동사 자리를 바꿔서 이제 Are you?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끝을 올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He is일 때는 is he, 그리고 She is일 때는 is s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답은요, 자, B 동사로 물었으니까 B 동사로 답합니다. Are you로 물어서 I am으로 답합니다. 네, 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Yes, I am.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하면 not을 붙이면 됩니다. No, I am not. 그녀는 누구인가요? 자, 누구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서 who입니다. Who is she? Who is she? 의문사는요, 의무문을 만들 때 문장이 제일 앞에 옵니다. 그녀는 나의 친구 켈리예요. She is my friend Kelly. She is my friend Kelly. 역시 B 동사 She가 자, 앞에 주인공이 바로 My friend Kelly가 되는 거죠. 정의를 나타냅니다.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요. 그들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y? 어디에 뜻을 가진 의문사 where. 역시 문장 앞에서 의무문을 이끕니다. 그들은 인천에 있습니다. They are in 인천. They are in 인천. 자, 어디에라는 왜어로 물었으니까요. 어디에 있는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인을 사용해서 어디어디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아셨죠? 저것은 무엇이죠? What's that? What's that? 자, 물건을 가리킬 때 가까이 있는 것을 지시할 때는 this를 조금 먼 곳에 있는 곳에 지시할 때는 that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 저기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지 해서 무엇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문사 what입니다. 그것은 사과예요. It's an apple. It's an apple. 자, 그것은 사과인데요. 자, 불특정한 다수들이 많은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아주 특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있는 것 보통의 것을 얘기할 때 어를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 apple 같은 경우는요. 시작하는 단어가 a잖아요. a, e, i, o, u 즉 a, e, o, u 이것들이 영어에서는 모음이에요. 우리 a, e, o, u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a, e, o, u 이렇게 발음이 나면 앞에 어가 아니라 언을 쓰셔야 됩니다. 저것들은 무엇이죠?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아까 제가 지시하는 지시대명사로 가까운 것은 this를 멀리 있는 것은 that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that의 복수형은 those입니다. 저것들. 그럼 this의 복수형은 뭐냐면 these예요. 이것들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비동사 r가 옵니다. 그래서 저것은 무엇이냐면 what are those가 됩니다. 자, 그것들은 바나나예요. dee or bananas. dee or bananas. 자, 그것들 해서 아까 저것들 해서 those였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뭡니다 해서 복수로 받아줬기 때문에 r가 오고요. 비동사는. 그리고 바나나를 복수형으로 쓰는 방법은 s를 써서 복수형을 나타냅니다. 날씨가 어떤가요?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자, 어떻게라는 의미를 가진 의문사 how입니다. 자, 안개가 끼었어요. it's foggy it's foggy 안개 끼인 하면 foggy 뭐 구름 끼인 하면 cloudy 맑으면 sunny 하고 쓰시면 되고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가짜 주어 하십니다. 아셨죠? 이런 걸 가짜 주어라고 해요. 자, 나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I work in a bank. I work in a bank. 역시 소속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아내를 의미할 때 전지사 인을 씁니다. 당신은 음악을 좋아하나요?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music? 자, B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like가 나왔습니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의미문을 만들 때는요. 앞에다가 d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like music? 이렇게 의미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B 동사는 자리를 바꿨잖아요. 얘는 두 동사를 가져옵니다. 두 동사가 원래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셨죠? 요거를 의미문을 만드는 조동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두로 물었으니까 두로 답해야 됩니다. 좋아하면 Yes, I do. 싫어하면 No, I don't. don't은요. 두 낫을 줄여서 don't가 됩니다. 그는 무엇을 마시나요? What does he drink? What does he drink? 일반 동사 drink, 마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링크입니다. 자, 이걸 의미문으로 만들려면 두 동사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he가 왔어요. 이럴 때는 do에다가 yes가 들어간 thos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does he drink인데 그는 마시니? 그런데 무엇을 마시는지 모르니까 의문사 what을 쓰고 그것을 제일 문장 앞으로 씁니다. 그는 주스를 마셔요. He drinks juice. He drinks juice. 일반 동사를 쓸 때 마시다 는요. 내가 마시거나 너가 마시면 I drink, you drink 이렇게 되지만 히나, she, 3인칭 단수가 왔을 때, 혼자 왔을 때 제 3의 인물들이 혼자 왔을 때는 일반 동사에 S가 들어갑니다. 그녀가 그 기사를 읽나요? Does he read the article? Does he read the article? article, 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읽을 때 아예 이 오우 모음이 오기 때문에 더가 d로 읽힙니다. 자, read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읽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쉬인 3인칭 단수가 왔기 때문에 질문할 때는 두가 아닌 those로 물습니다. 아니요, 안 읽어요. 자, 안 읽을 때는 those로 물었으니까 those로 답해요. 하지만 안 읽는다니까 those는 아실 줄이라서 doesn't를 씁니다. No, she doesn't. 그들은 어디에 갔었나요?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자, go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질문을 할 건데 과거에 있었던 걸로 질문을 할 겁니다. 과거에 어디에 갔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그럴 땐 두 동사를 써야 되지만 두의 과거형인 did를 써서 Did they go? 그들이 갔었니? 근데 어디에 갔었니? 해서 의문사가 들어간 문장은 무조건 의문사가 제일 문장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의문을 만들 때.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갔었니? 하면 Where did they go?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공원에 갔었어요. They went to the park. They went to the park. 아까 does, does they go? 하고 물었잖아요. 아, did they go? 라고 물었잖아요. 자,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었으니까 고가 과거형이 되어서 답변을 합니다. They went to the park. 그들은 공원에 갔었습니다. 라는 과거형입니다. 고의 과거형. 당신은 어제 TV를 봤나요? Did you watch TV yesterday? Did you watch TV yesterday? yesterday가 바로 과거, 어제를 나타내는 시제잖아요. 그래서 TV를 보다. watch TV를 과거형으로 물을 때는 디드로 묻습니다. 한 장 넘어갔네요. 자, 디드로 물었으니까 디드로 답해야죠. 네, 보았어요. Yes, I did 하면 됩니다. 안 봤으면요. No, I didn't 하면 되겠죠. 그녀가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나요? Is she studying math? Is she studying math? 자, 지금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비 동사의 현재형과 일반 동사에다가 ing를 써가지고 만듭니다. 질문을 하기 때문에 비 동사를 앞으로 뻐내고 하는 중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math, 수학이죠. 수학을 공부하는 중이냐. Is she studying math?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만듭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인 걸 물어보는 걸 증여 중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 주로 물었으니까 이 주로 답해야죠. 네, 그래요. Yes, she is. 아닐 때는 no, she isn't. 당신은 무엇을 하는 중이나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자, 비 동사의 일반 동사의 ing 쓰면 현재 진행형 만드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질문을 한 게 때문에 비 동사가 앞으로 나왔고요. 자,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어보기 때문에 음서를 제일 앞으로 뺐습니다. 나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중이에요. 나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중이에요. 나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중이에요. I'm making 스파게티. 자, 비 동사의 동사의 ing 써가지고 현재 진행형 만드는 아주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 나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중입니다. 근데 make가 ing가 올 때 e가 사라지고 ing가 됩니다. 아셨죠?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What can she do? What can she do? 자,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입니다. can은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과 같이 옵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이건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조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옵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조자가 돌조자예요. 동사를 좋아준다고 해서 조동사입니다. 뭘로? 가능의 의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이 앞으로 옵니다. 그녀는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어요. She can dance beautifully. She can dance beautifully. 자, 그녀가 뭘 할 수 있냐면 can, 동사 원형 이렇게 왔죠? can dance.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 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없어요. they can't speak Korean. they can't speak Korean. 자,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 can은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not이 붙어서 줄여서 can가 됩니다. cannot을 줄여서 can가 돼요. 그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can't speak어들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나 많은 멤버들이 있나요? How many members are there? How many members are there? 자, how many는요. 의문사 하나로 완전히 외워주세요. 얼마나 많이 이겁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때 many를 써요. 셀 수 없는 게 많이 있을 때 뭘 쓰냐? much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members, s가 와요. 아셨죠? 단지 한 명이 있어요. there is only one. there is는 뭐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대어가 거기에라는 뜻이 여기서는 아니에요. there is 하나일 땐 there is고요. 여러 개일 땐 there are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only one. 한 명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there is only one. 한 명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live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 자 질문을 할 때는 do를 와서 질문을 하고요. 여기서는 어디에 하고 장소를 물어봐 주는 거니까 의문사 where를 씁니다. 나는 작은 집에서 살아요. I live in small house. I live in a small house. 자 어디냐고 물어봤으니까 장소 얘기해줘야 되겠죠. 어디요? 안에. 어디 안에? 작은 집 안에 살아요.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Where are you? 하면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이거지만 Where were you는 어디에 있었니?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즉 뭐냐? are의 과거형이란 얘기예요. 비동사 am or is의 과거형은 was, were입니다. 그 중에서 are의 과거형은 were입니다. 나는 내 방에 있었어요. I was in my room. I was in my room. 그럼 am의 과거형은요? was입니다. 또 is의 과거형도 was예요. 같아요. 그런 건 뭐냐? 있었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우리는 축구를 할 예정이에요. We are going to play soccer. We are going to play soccer. 드디어 미래형으로 넘어갑니다. 미래의 예정을 의미하는 이 수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Be going to 동사원형을 씁니다. 아셨죠? 뭐뭐할 예정이다. 미래의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어느 것을 좋아할까요? Which one does she like? Which one does she like? 자, which one 어느 것 하는 음은사입니다. 이거 하나 통째로 음은사라고 외워주세요. 그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She likes this one. She likes this one. 자, 일반 동사 like 3인칭 단서가 왔기 때문에 S가 들어왔고요. 이것 입니다. 근데 this one을 썼잖아요. 이 원은요 대명사입니다. 그 앞에 게 100이면은 이건 100을 가리키는 거고요. 앞에 게 펜이면 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his one은요 이것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나는 그 게임에서 이길 거예요. I will win the game. I will win the game. 자, 미래형 의지 미래일을 나타내는 조동사 윌이 나왔습니다. 이 조동사는 계획이나 예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미래입니다. 나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윈 이길 거다. 조동사, 즉 동사를 보조해주는 이 조동사 윌 미래형 조동사는요. 요거 저기 뒤에 있는 동사를 갖다가 의지적으로 할 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동사 운영이 옵니다. 항상 조동사 다음엔 그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she won't show up. she won't show up. 자, will not의 줄임말인 want means want. will not을 줄입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미래를 나타내지만 미래의 부정을 나타냅니다. 문 좀 닫아주겠니? can you shut the door? can you shut the door? 아까 조동사 can은 가능의 의미로 얘기했지만 이 유가 왔을 땐 달라집니다. 허가를 나타냅니다. 허가. 허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해주겠니? 하고 공손한 표현입니다. 아셨죠?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해. you should go there. you should go there. 자, 조동사, should, 다음에 동사 운영 고입니다. 요건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고요.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답니다. 당위란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너는 거기에 가야만 해 라고 해석을 하지만 강제적인 것보다 어떤 약간 덜 강제적인 거 약간 왕곡한 강제성, 도덕적 강제성,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몇 시에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몇 시에? 라는 이 what time. 외워주세요. 요거 의문사로 아셨죠? 자, 시간의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아니라 it. 요거 요거. 가짜 주어. 가짜어입니다. 주어, it입니다. 하셨죠? 6시 30분에요 하면 it's 6.30. it's 6.30. 됩니다. 요거는 가짜 주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얼마에요? 하면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얼마에 한데 얼마나 많이 이런 거죠. 요것도 하나의 의문사를 외워주시고요.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을 때는 많이를 much를 사용합니다. 자, 미국인들은요. 돈은 못 세는 걸로 취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쇤다고 해서 쇤다고 how many로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못 세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것은 20달러에요. it's 20 dollars. it's 20 dollars. 그는 몇 살인가요? how old is he? how old is he? 얼마나 오래된 뜻을 가진 의문사 요거 하나로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는 70세에요. he is 70 years old. he is 70 years old.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waiting for us. thanks for waiting for us. 자, 여기 for라는 전체사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이 for us은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되고 for waiting은요. 자, 기다려준 것에 관하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for 다음에 있는 wait라고 하는 동사는요. 기다려주다가 아니라 기다려준 것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냐?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은 뭐냐? ing를 쓰시면 됩니다. 이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아셨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앉아주세요.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자, 명령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에서는요. 그냥 동사를 문장 앞으로 꺼내면 돼요. 아셨죠? 말을 멈춰주세요. stop talking, please. stop talking, please. 자,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다. 뭘 멈춰? 말하다를 멈추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멈추다 해서 뒤에 명사, 명사화해서 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동사를 명사화했다 해서 동명사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만들면 돼요. 동사 원형이다. ing를 써서요. 당신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you must get up early. you must get up early. 강제의 조동사 must입니다.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운영이 오고요. 예, must는요. 강제, 금지를 나타냅니다. 자, 당신은 나보다 키가 커요. you are taller than me. you are taller than me. 자, 형용사 tall입니다. 키가 큰이라는 뜻이고요. 더 큰 하면 뭐가 되냐? 이하를 써서 비교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taller. 자, 뭐뭐 보다라는 뜻을 가진 then을 사용해서요. 사용하시냅니다. taller than me. 나보다 더 키가 큰 이렇게 됩니다. 이 케이크가 가장 맛있어요. this cake is the most delicious. this cake is the most delicious. 자, delicious 맛있는 한 형용사예요. 자, 이걸 가장 맛있는 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더 모스트를 써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이건 뭐냐? OUS로 끝나서 그렇기도 하고요. 얘가 delicious에서 3음절호예요. 음절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더 모스트를 써서 최상급을 나타낸다. 자,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이폰 is made by 스티브 잡스. 아이폰 is made by 스티브 잡스. 자, 메이크라고 하는 동사를 갖다가 아이폰이 만든 게 아니라 스티브가 만든 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되냐?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는 거니까 수동태입니다. 주인공을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 표현에 수동태가 많아요. 영어에는, 한국어에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아셨죠? 근데 영어에는 수동태가 있어요. 물건을 주어로 쓴답니다. 근데 사람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바이란 전체를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수동태는 비동사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렇게 사용해요. 아셨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book. I have a book. 전형적인 삼형식 문형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가지고 있어, 책을. 이거 진짜 많이 만드는 문장,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대부분이 이 삼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요. 아셨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 책을. 이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읽을 책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book to read. I have a book to read. 자, 나는 가지고 있어요. 책을 아주 간단한 삼형식 문장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어떤 책인데? 읽을 책.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읽을 책.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사실 형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그것도 동사를 가지고 형용사화 만드는 겁니다. 아셨죠? 얘를 투브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얘가 형용사화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책을 사줄 거야. I will buy you a book. I will buy you a book. 나는 사줄 거야. 미래형 저동사 윌이죠? 사줄 거야. 너에게 사줄 거야. 나는 사줄 거야. 책을 사줄 거야. 어, 선생님. 왜 목적어가 두 개죠? 네, 이 문장은 목적을 두 개 가진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너에게 책을 사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는 내가 화나게,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He makes me angry. He makes me angry. 그는 만들었어요, 나를. 이거 삼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데요? angry. 화가 난 상태예요. 보충해 주는 말. 보호가 하나 더 온 거예요. 이걸 오형식 문형이라고 하고요.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즉, 목적어에 보충해 주는 말까지 덧붙인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읽을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I like. 나는 좋아한다. 딱 이 형식 문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를 좋아하냐면은 I like 사실은 I like ice cream 하면 되잖아요. 목적어. 목적으로 명사가 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목적으로 할 거냐면 읽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할 거예요. 읽는 것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이 어떠냐. ing를 쓰면 된다. 그걸 동명사를 한다 했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뭐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요. 앞에 툴을 써가지고 얘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좋아한다 읽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I like reading. 네. 잘하셨어요. 그걸 동명사라고 합니다. 두 개 다 써도 돼요. 아셨죠? 나는 먹기 위해서 거기에 갔어. I went there to eat. I went there to eat. 이때 왜 there는요. 거기에 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나 근데 갔긴 갔는데 뭘 갔는데. 뭐 때문에 갔냐면 먹기 위해서. 내 목적은 뭐야? 먹기 위해서예요. 아셨죠? 얘는 형용사로 쓰인 것도 아니며 그리고 목적으로 쓰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은 다 아니라 뭐냐? 나의 목적이에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진짜 내 목적.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 갔었다. 이겁니다. 아셨죠? 너는 무엇을 해야만 하니? What do you have to do? What do you have to do? 여러분 이 have to 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냥 조동사로 외워두세요. 뭐 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have to 동사원형입니다. 아셨죠? 뭐 뭐 해야만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아셨죠? 나는 그 바닥을 쓸어야만 해. I have to sweep the floor. I have to sweep the floor. have to 뭐 뭐 해야만 한다. 의무 플러스 동사원형. 아셨죠? 오늘 날짜가 무엇입니까?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데이트는요. 날짜입니다. 2월 6일입니다. It's February 6th. It's February 6th. 자, 월 우리 제가 외워주는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월 같은 경우는요. 기본이에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일과 월 다 외우세요. 그리고 날짜는요. 우리 기수가 아니라 서수로 외워주세요. 기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7, 8, 9.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를 얘기하지만 외국이들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여섯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걔네말로 하면 그래서 February 6th가 됩니다. 아셨죠? 나는 너만큼 빠르다. I am as fast as you. I am as fast as you. 자, 비교를 했어요. 나와 너를 비교했는데 둘이 똑같아. 동급이에요. 레벨이 똑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했냐? as, as 사이에 형용사에 원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faster가 아니에요. 더 빠르고 뭐 한 게 없어요. 같아요. 그럼 뭐야? 동급으로 같은 거 as, as 사이에다 쓰면 됩니다. 나는 진실을 발견했어. I found out the truth. I found out the truth. find out, 발견하다란 수거입니다. 수거의 과거형에 하셨죠? 그녀는 그 시합을 포기했어. She gave up the test. She gave up the test. 자, 기부형의 기부업이라는 수거의 과거형입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I feel like meeting her. I feel like meeting her. Feel like ing. 자, 수거 구문 외우셔야 되겠죠? 뭐뭐하고 싶다란 뜻입니다. 아셨죠?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나는 그것에 관해서 걱정스러워. I'm worried about it. I'm worried about it. Be worried about. 뭐뭐에 관해서 염려하다. 수거 구문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running at that time. I was running at that time. 나는 그 당시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어. 자, 요거는요. 과거 진행형입니다. 아까 현재 진행형을 배웠잖아요. 비동사의 동사원형의 ing입니다. 근데 비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의 ing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n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물 끝나서 n을 하나 겹치고 ing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달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아셨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아셨죠? 과거 진행형. 나는 내일 달리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running tomorrow. I will be running tomorrow. 자, 미래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의 현재형에다가 동사원형이 아닌지.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이 아닌지. 자, 여기 미래 진행은요. 미래형 조동사 will 쓰고 will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와야 되잖아요. 여기 비동사가 온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will be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일 거야. 내일이 아마. 이 시간쯤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미래 진행형. 내 생각에 그는 선생님이 될 거야. I think he will be a teacher. I think he will be a teacher.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이 문장 하나. 주어동사가 있잖아요. 문장은 주어동사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장. He will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될 거야. 이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을 이어놨어요. 사실은 여기 밑에 중간에 that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을 생략하고 that을 구어체에서는 그냥 씁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서 간단하게 쓴다. 그러니까 뭐예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뭐뭐를 생각한다. 사실 이 뒤에 문장이 전체가 think의 목적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나는 가수가 되기를 원해.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자 want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가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뒤에 문장이 목적어가 됐죠?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동사를 갖다가 명사화 시키는 거 어떻다고요? to로 쓰면 돼요. 아셨죠? I want to be a singer. 되는 것 이란 뜻이 됩니다. 아셨죠? 투부정사에 동사원약 썼어요. 나는 나에게 소금을 건네주시겠어요? Would you pass me the salt? Would you pass me the salt? 자 공손한 요청을 할 때 would you could you 요걸 씁니다. 하셨죠? 기억하세요. 너는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겠니?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자 여기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의문문이에요. Do you understand? 너 이해하니? 의문문 하나 What I'm saying?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이 문장 뒤가 내가 말하는 것 이라고 아예 명사 하나처럼 됐어요. 즉 이 understand의 목적으로 온 거죠. 이런 걸 명사절이라고 해요. 아셨죠? 어수는요 의문사 주어동사가 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Do you understand? 이 여기 question mark는요 question mark는 어디 누구 거냐? Do you understand 거예요. 아셨죠? 나는 모르겠어. I don't get it. I don't get it. 난 모른다 할 때 I don't know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구어처에서 아 나 정말 모르겠어 하면 I don't get it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셨죠? 그것은 매우 커. 그렇지. It's very big. Isn't it? It's very big. Isn't it? 자 이런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하죠. 그렇지 하고 묻는 그렇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것은요 It's가 It is를 시작했잖아요. 그걸 대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물어볼 때 이 앞에가 긍정이면 얘는 부정으로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크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거는요. 아셨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I do love you I do love you 자 이 문장 영화에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 선생님 이상합니다. 러브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있는데 왜 둘을 또 써나요? 의문문도 아닌데 이거는요. 왜 써냐면요. 강조하려고 나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에요. 번역을 할 때 정말 사랑해로 번역합니다. 아셨죠? 그녀는 더 나아질런지도 몰라 She might be better She might be better 자 미국 사람들 정말 조동사 많이 쓰죠? 동사를 보지는 조동사 얘는요. 추측 추측이 아주 강한 추측입니다. 얘는 뭐 말하는지 몰라 어때? 그리고 이런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오죠. Better 구세 비교금입니다. 더 나아질런지 몰라 하고 추측하는 거죠. 나는 봄이 좋아 왜냐하면 나는 꽃을 좋아하거든 I like a spring because I like flowers I like a spring because I like the flowers 여기는 문장이 두 개에요. I like I like 그죠? 스프링을 좋아하는 내가 봄을 좋아하는데 나는 꽃도 좋아해 왜냐하면 하면 이유의 접속사 이유 이유의 접속사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봄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이 피기 때문에 꽃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쁜 냄새가 나 It smells bad It smells bad 자 지각동사 지각을 나타내는 거 오감을 나타내죠. 그 냄새 맡고 듣고 보고 맛보고 하는 거 이걸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smell 맛보다 냄새 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상하이에 가본 적이 있니? Have you been to 상하이? Have you been to 상하이? 이겁니다. 자 현재 완료가 나왔어요. 우리 시제의 끝판왕입니다. 아셨죠? 자 이 시제의 완료형 시제를 배우면요. 사실 영어 회화 끝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문법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영어 문법의 끝은 바로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게 어렵니? 안 어려워요. 어떠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쓰는 방법은요. 공식은 이거예요. 해부 pp예요. pp 과거 분사형이랑 같이 와요. 뜻은 뭐가 되느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빈은요. 비동사의 pp형이에요. 과거 분사형이에요. 존재해봤냐. 어디에 존재해봤냐면 상하이에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해부 빈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해부 빈투까지 해서 아예 외우세요. 하셨죠? 어디에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있는지. 그는 25년간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he has taught science for 25 years. he has taught science for 25 years. 자 여기 보세요. 해부 pp 완료형이죠. 자 완료형의 시제는 어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우르는 거다. 어? 그죠?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teach는요. 여기 토트는요. teach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해부 pp를 써가지고 완료형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얘 he가 왔으니까 해부 대신 해지가 온 거예요. 근데 가르쳐 왔느냐 과거부터 언제까지 가르쳐 왔느냐 뭘? science, 과학을 25년 동안 이거 동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지사예요. 그러면 25년에서부터 2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경험 이거는 계속 이것은 누구의 가방인가요? whose bag is this? whose bag is this? 소유를 물어보는 의문사 whose 그것은 그녀의 것이에요. it's hers 소유 대명사 hers 그녀의 것 이런 뜻입니다. 물이 얼었어요. the water is frozen 자 이 freeze 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pp형입니다. 과거 분사형이에요. 자 이 frozen은요 그 freeze 얼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pp형을 쓰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뜻으로 형용사가 되느냐 수동형 형용사가 돼요. 의미가 수동태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얼려진 게 되는 거예요. 물이 혼자 얼은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에 의해서 얼려진 거죠. 사실은 온도에 의해서 얼려진 거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pp형을 형용사로 사용했을 경우 알겠죠? 정말 굉장한 날이야. what a great day what a great day 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왔네요. 어떻게 쓰냐면요 what a 형용사 명사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학생 때 what a 혁명 what a 혁명 이렇게 외웠어요. what a great day 정말 굉장한 날이야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정말 귀여운 토끼야 how cute rabbit it is how cute rabbit it is 자 감탄문 만들 때 아까 전에 how 혁명 였잖아요. 아 와러 혁명 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how 혁명 주동 이렇게 외움되요.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아셨죠? 정말 귀여운 토끼다 해서 아예 외워주세요. 이거를 하나 공식처럼 그 지도를 보자 let's look at the map let's look at the map 뭐뭐 하자 청류를 구하는 말 let's를 동사 원형과 같이 오면 청류형이 됩니다. 뭐뭐 하자 이렇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나요? 역시 현재 완료형이네요. how long had she started English how long had she started English how long 얼마나 오래 이것도 의문사고요. have pp 썼잖아요. 시가 와서 해지가 됐습니다. 자 study pp 형 studied 예요. y 가 i로 바뀌고 ed가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have pp 영어 공부를 이런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만약 내가 날 수 있었다면 if I could fly if I could fly 자 문법의 끝판왕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을 이끄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입니다. 이때 이 if는요. 조건이라 만약 뭐뭐라면 뜻을 갖선 조건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날 수 있어요. 못 날잖아요. 이걸 가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fly 가 아니라 could 라고 쓴 거예요. 이 could 는요. 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예요. 이럴 때는요. 날 수 있다는 가능을 하지만 사실 여기 의미는요. 부정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나는 날 수 없어. 근데 날 수 있었다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얘네들 되게 희상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과거형으로 썼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형이잖아요. 날 수 있었었다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의미는요. 약간 과거에 내가 날 수 있었었다면 날 수 없었어 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뉘앙스 재밌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정법 if 군문이라 이 could 나 would 를 써서 나타낸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